네, 배우 손예진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금빛 드레스를 입고 굉장히 우아하게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TV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올라 참석하셨습니다. 가운데 원에 서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운데 정면 카메라만 바라봐주시면 됩니다. 네, 틱톡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포즈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배우 손예진님 입장하고 있습니다. 배우 현빈님은 남자, TV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올라 참석하셨는데요. 동그란 원에 서주시면 되고요. 오늘 정면 촬영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만 봐주시면 됩니다. 네, 틱톡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지혜님은 TV부문 여자 조연상 후보에 올라서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서지혜님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연기를 펼치셔서 오늘 백상예술대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오늘은 정면 카메라만 바라봐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백상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SNS에서 이렇게 막 투표하시고 인증샷 같은 거 많이 올리시고 정말 많이 애써주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의 노고가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수상소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이상에 대한 보답뿐만이 아니라 관심 가져오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답은 작품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양한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